대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만 4천 명으로 집계돼 대전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5년 10만 1천 명보다 6천 3백 명이 증가했고 고령인구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수가 74.9명으로 10년 전보다 남자가 8.1명 증가했습니다. 대전지역 노년 부양비는 14.5명으로 고령자 1명을 생산가능인구 6.9명이 부양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도 73.5명으로 10년 전보다 38.9명이나 증가했습니다.